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보석호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늘도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지셨는데 이거는 블랙브라운인데 브라운 계열이죠. 여러개가 섞여있지만 상당히 보석경도가 높아요. 경도는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다이아몬드 10일거고 으잇? 안올라가면 안되지. 자 확인해. 올라갈리가. 그렇죠. 요거는 맞고.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예 밀립니다. 요것이 조금 덜 들어가져요. 그게 아쉽습니다. 요런거는 등급을 따지면 90점. 90치인데 이게 지금 양이 좀 단단하면서도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을거에요. 497캐란. 요거 그냥 가격 2억. 가격 2억 정도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 자기만의 계승이 있는거에요. 얘는. 계승이 있는 다이아에요. 공룡이 계승이 있어요. 탁 이렇게 생겼어요. 계승이 있죠. 완전 다이아몬드 느낌 나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기본 눈도 있고 아 이게 계승이 있네. 이야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런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이건 투명도가 좀 있는데 오 이거는 원래 이랬던가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얘는 좀 다른데? 때깔이 강이 나는데? 때깔이 강이 나는데? 오 이거는 강빨이 나는데? 아 이거 강빨 나는건데? 강빨이 나요? 지금 얘는 부드러우면서 땡깡이 와 이건 또 다르네? 이야 이건 또 다른 맛이 나는데? 또 옥 아니야? 자 이거 있지 아 이거 약간 들어가지거든 자 아 잠깐 이 갈리거든 사파이는 갈렸어요? 어 다이아다 다이아는 확실하고 다이아는 맞고 다이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0% 올라가고 다이아는 맞으니까 겨우 옷같은 다이아인데요. 이거 옷같은 다이아예요. 옷같은 다이아인데 색깔이 이런 게 이제 처음 보니까 와 색깔이 오 이런 색깔 좀 처음 봐요. 야 상당히 이쁜 색깔이에요. 단 색깔 이렇게 나왔고 오 이 다이아는 또 이쁘게 쓸 것 같네요. 질이 괜찮아요. 그리고 개성이 있어요.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몇 개로 나누어지니까 오 이거 썰만한데? 503캐럿인데 이거 100캐럿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0캐럿 단일로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20캐럿짜리가 한 뭐 예를 들어 5개 그럼 100캐럿 나오죠. 20캐럿짜리가 한 5개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잔잔한 거 나머지 길러바시로 쓰면 되겠어요. 이거는 가격이 이어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요. 다이아인데 개성이 있는 다이아예요. 이거 이름 지어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완전 독특한 다이아예요. 완전 뭐라고 할까 좀 고귀한 느낌 들었어요. 까죽인데 뭔가 광이 나오고 다른 건 광이 안 났거든. 근데 얘는 지금 옥처럼 광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희한하네요. 다이아인데 다이아인데 이런 또 광이 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봐요. 자연광 완전 반대죠. 아까 아까 이거는 딱딱한데 이거는 이제 옥같은 다이아예요. 이건 다이아 맞아요. 다이아고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왜 안 올라가 잠깐만 왜 안 올라가지 오 이거 또 옥이냐 잠깐만 올라가는 게 나는데 여기 촉이 조금 휘었어 아 이거 이제 또 슬슬 또 고장이 나오구나 또 바꿀 때가 됐나 응? 왜 안 올라가지 배터리는 오늘 갈았는데 아 배터리 문제 아닐 텐데 확인 정밀검사 다이아인데 다이아인데 다이아는 다이아예요. 이건 다이아예요. 무조건 다이아 맞는데 다이아예요. 이건 무조건 다이아예요. 일단 다이아예요. 경도는 다이아예요. 그러면 이야 이게 안 올라간다. 웃긴다. 다이아 지금 이거 두 종 이게 개리가 하나 생긴 나온 게 이게 지금 이런 게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얘는 다이아는 맞아요. 큰일 날 뻔하지 이거 다이아예요. 옥이라고 하면 아니 이건 다이아 맞아. 이거 신기하네. 커팅하면 이쁘겠는데 상당히 이쁘 거였어요. 이거 굉장히 이쁘 거예요. 밀면서 나가는 자연광이 있으니까 완전히 개성 있는 다이아가 나올 거에요. 상당히 데이터가 이게 옷 같은 다이아인데 옷 같은 다이아인데 이거 다이아 맞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 이 기계 무시하고 다이아라고 승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권한이니까 여기서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지만 이런 다이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카보나드처럼 지금 안에가 단결정이 아니고 연속면이 아니라 불연속면일 거예요. 와 진짜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지만 다이아예요. 확실히 다이아예요. 이거 뭐냐면 사파이어에서 보시면 아예 밀리거든요. 아예 사파이어에서 이건 다이아 확실히 이런 거 큰 실수하면 안 되지. 이 기계에 한계가 하나 딱 나와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나와버리니까 기계가 못 받쳐준 이거는 내 감각으로 하는 거죠. 다이아 맞습니다. 이건 다이아가 100% 맞고 이거는 카보나드처럼 등급 예외인데 이런 건 비싸죠. 이런 거는 잠깐만 48캐런 이 정도면 한 3억 하죠. 3억 정도 얘는 완전 다른 종자예요. 이거 커팅해놓으면 엄청 이뻘 거예요. 이 커팅하면 자기만의 계승 있는 색깔이 나와요. 아주 재밌는 계승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오 이거는 블루 다이아단드 나왔네요. 질이 좀 좋아보이는 오 블루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블루 안에 내 포물은 좀 있지만 그래도 블루 연한 색깔이에요. 21캐럿 21캐럿 밖에 안 된다고 다시 아니 잘못됐어요. 더 돼요 이거 그렇지 154캐럿 큰일 날 뻔했지 154캐럿 21캐럿 왜 안 올라가지 이상한데 그렇지 다이아마드 이거는 뭐 딴딴하네요 154 이거는 가격이 1억 등급은 92지 이것도 모찌처럼 찌었는데 많이 찌진 않았어요. 쪘긴 쪘는데 많이 찌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이아가 맞는지 다이아까지 올라왔는지 다이아네 다이아 맞네 다이아 다이아 확실하네요. 이야 지금 찌고 있어요. 안 올라가는 거 봐. 올라가고 다이아 맞아요. 캐럿은 473캐럿 473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좀 뒤에 떨어지니까 88 정도 이거는 가격은 한 5천 와 얘는 어우 괜찮은 아이고 괜찮은 한데 아이고 같아 버렸어요. 이걸 보니까 이쁜데 위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네. 안쪽도 마찬가지겠네. 그러면은 어이구 역시 이거는 좀 하프라 이건 러프라고 해야 되겠네. 이건 러프 다이아라고 보시면 되요. 아쉽게 러프 다이아도 가격은 443캐럿 이거는 한 500정도 러프 다이아면 되니까 질이 떨어져요. 어이구 옷같은 다이아라 같은데 아 옷같은 이게 해파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얘는 얘는 해파리에서 나온 다이아라 같은데 다이아만네요. 다이아라는 맞는 것 같은데 해파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음 다이아라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출처가 달라요. 음 좀 연해요. 197캐란 경도가 좀 약하긴 한데 다이아라는 197캐란 이건 가격이 1억 그 다음에 자 요거 어이구 이것도 또 좋은 게 나왔네 뭐 다이아라는 맞고 확실히 다이아라는 맞고요 오 이거 야 이거 반투명 되네 반투명 되는 거네 자 이런 거는 또 가격이 올라가죠 686캐란 가격은 1억 합시다 네 이런 케르시스도 기본적이니까 1억 자 이제 오 얘도 이런 다이아도 또 나오네 하 지금 다이아가 아주 다양한 펜시가 나오는데 얘 아 얘 다이아 맞아요 이거 옷같은 다이아인데 와 얜 등급 상당히 오 이거 새로 보는 다이아인데 괜찮아요 이거 오 오 이거는 오 이런 개념이 또 다르니까 이거 가격 요거 한 3억 해야 되겠는데 308캐럴 요거는 한 3억 정도 커팅을 하면 뭐 30억이 넘어가겠고 오 이것도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입이 있어요 고기 이건 고기 같네 이렇게 입이 있어요 눈이고 아이스 마우스 아이스 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377캐런 가격 1억 377 가격 1억 자 얘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찌다가 말았네 아쉽네 요거는 조금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갖다 놓는 게 좋아요 요거는 갖다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좀 어중간해요 요거는 갖다 놓으시면 이게 찌면은 핑크가 이쁘게 핑크가 될 거예요 어 이것도 쪘긴 쪘는데 예 다이아인데 요것도 음 232캐런 요거는 가격이 232캐런 가격이 가격이 요것도 한 1억 아 1억까지는 안 그래 한 5천 정도 이건 돌이에요 아 돌이 하나 나왔네 돌 돌멩이 하나 나왔어 자 옷 같은 날 아까 그하고 같은 거죠 근데 아까 그거보다 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얘는 얘는 투명도 더 떨어지는 투명도 올라오는데요 음 이건 투명도 올라오는데 야 그렇지 오 멜팅이 된 거예요 질이 엄청 좋은 거예요 요런 거는 이런 건 질이 참 좋은 거예요 보자 옷 같은 다이아인데 198캐런 짜리 요거 질이 좋은 다이아인데 요거는 이 다이아는 좀 생깐이 한 5억 정도 잡을게요 아 그래요? 요거는 50억 해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거는 쨍하고 안에 투명도 좋고 옷 같은 다이아인데 질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안에 멜팅이 되어버려 녹아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잖아요 요거는 뼈인데 아직 뼈가 아직 더 치환이 덜 됐어요 아쉽게 이거는 갖다가 놓는 게 나을겠어요 요것도 갖다 놓는 게 좋아요 요것도 갖다 놓는 게 좋아요 요것도 갖다 놓는 게 야 쉽습니다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어 이건 뼈예요 아 잠깐 잠깐 이건 석형맥인데 자 이런 거는 석형맥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물려있죠 이런 건 석형이 금이 물려있죠 한금 야 참 노란색인 이런 이쁜 자 요거는 지금 삐삐 안 올라가야겠죠 안 올라갑니다 네 겨우 아닙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애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광애보습 감정은 앵두금 승부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증